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기업의 합병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존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또 시민단체 대응 방식과 전략은 제각각입니다. 에어부산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2년 내 통합 LCC 문제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이달 안에 인수해 자회사로 둔 뒤 2026년 10월까지 통합 대형 항공사를 만들고 손자 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이미 LCC는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해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계획대로라면 에어부산 존치는 불투명합니다.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면서도 대응 전략은 제각각입니다. 부산시는 정부나 산업은행을 통한 해결보다는 대한항공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사 허브는 인천을 두고 LCC 쪽은 우리 부산을 기반으로 두 개의 허브로 운영을 하는 게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난 괜찮다고 봐진다. 검토해달라. 상공계는 분리매각을 포함한 모든 안을 놓고 관련 주체들이 다 모여 논의하자는 입장.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 지역 상공계, 부산시가 참여하는 그런 논의의 장을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입니다. 통합 LCC의 부산 유치 또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써 정부가 결단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당장 내년 초부터 에어부산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는 만큼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정교한 전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